크리스타바 성격은 달라도 마음은 아주 잘 통해 우쿠민학교 어린 시절 밖에 뛰놀던 장난꾸러기야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네 미스터바 미스터 유 우리는 진실한 친구 목소린 달라도 대화는 아주 잘 통해 우 다툰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정은 깊어지네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네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네 우리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네 서로를 이해하네 우리는 오래된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진실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네 서로를 이해하네 서로를 이해하네 서로를 이해하네 아멘